105번 자 이것도 여러분 자 요번 시험 3회차 시험인데요 끝에 가면 1회차에는 우리가 공단에서 시험을 출제를 할 때 합격자 수가 연간 몇 명 정도 나오게 딱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놔요 그래서 1회차에서 만약에 합격자 수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요 뒷부분에 가면 같이 문제 난이도를 조절해서 합격자 수가 그 기준에 맞게 나오게 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회가 제일 쉬워요 보통은 그리고 4회가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3, 4회가 어려워요 끝에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요번 제가 또 수리수문학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니까는 막 문제가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가 한 4, 5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한 거죠 요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끄트머리에 이거는 찍지 않고서는 아니면은 알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그런 정말 끄트머리에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105번 문제예요 그래서 우수조정직 구조형식으로 보시면 요건 답만 체크하고 가시면 가실게요 그러면 땜식 그죠? 현지조류식 그 다음에 지하식 굴착식이 있습니다 원료식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볼게요 이것도 빈칸 넣기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맞춰요 그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거 다 어디에 나오면 정수시설이면 우리 상수도 시설 기준에 나오는 거고 하수시설이면 하수도 시설 기준에 나오는데 두 개가 이래요 다 이거에 나오는 거 여러분 일일이 숫자 중요한 거 아니고서는 아니면은 빈출 아니고서는 솔직히 우리 안 외우죠 못 외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답만 체크하고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우리 농축조 용량은 계획 슬러지량에 24시간에서 84시간 분 고용물부환은요 네 10에서 20이에요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자 107번 볼게요 자 요것도 진짜 요번에 너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개보수 계획 시 불명수란 산정 방법 뭐 일평균 하수량 상수 사유량 지하수 사용량 오수전환 등을 주요인자로 해서 산정하는 게 뭐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사용량 평가법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정답만 체크하고 해설만 보시고 넘어가세요 자 108번 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여러분 질산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질산화는요 뭐가 질산화예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되고 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다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질산하고 또 요거랑 관련해서 여러분 탈질도 기억하셔야 돼요 탈질을 거꾸로 질산성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로 갔다가 그죠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질산성 질소로 갔다가 이번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니고 질소가스 엔투나 엔투오 가스 형태로 밖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요게 탈질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1번이 되겠죠 1번 정답 109번 볼게요 간이공공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획구역이 작음으로 유입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반대죠 여러분 이거 계획구역이 작을 경우에 수량과 수질의 변동을 고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트였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 한번 읽어만 보시고 중요한 거 보면 볼게요 이거 강우시 우수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우시 상큐 그러니까 우리 유량의 3배 정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한다 그 정도만 봐주세요 자 110번 보겠습니다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영양화 원인 질소랑 인 맞죠 2번 부영양화는 수심이 낮은 호소에서도 잘 발생한다 부영양화가 뭐에요 여러분 질소랑 인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많이 번식하는 거에요 근데 조류가 과대번식하는 거 이게 바로 부영양화입니다 그러면 조류가 과대번식하는데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광합성 할 수 있어요 광합성 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겠죠 햇빛이 수심 얕은데 많을까요 깊은데 많을까요 수심 얕을 때 햇빛이 들어오고 밑에는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류들은 보통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심이 낮은 호소에서도 부영양화가 잘 발생한다 그랬는데 어 그거는 맞죠 네 수심이 낮은 호소에서도 잘 발생하는 거 맞아요 수심이 낮아도 햇빛만 있으면 되니까 깊든 얕든 햇빛이 들어오면 상관없는 거에요 그래서 맞구요 3번 조류 영양으로 물과 맛에 냄새가 나요 이 조류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뭘 내놔요 그러니까 배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래서 조류 많이 번식하는데 가면 여러분 가면은 막 흙냄새 흙비린내 이런 거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린내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뭐 물질로 설명이 그렇고 아무튼 조류가 뭘 내놔서 그것들이 냄새와 맛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다음 4번 부영양화된 호소에서 조류의 성장이 완성해요 수심이 깊은 곳까지 용전산소가 높다 수심 용전산소는 일단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와서 디오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공기 대기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디오가 높아요 밑으로 가면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가 많으니까 그죠? 그리고 조류 자체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많거든요 수심 깊은 곳까지 용전산소 높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나오긴 하죠 문제는 낮에는 광합성에서 산소를 다 내놨다가 밤이 되면 빛이 없잖아요 광합성 못하죠 그러면 호흡을 해서 다시 산소를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디오가 확 낮아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수중 생태대가 파괴되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면요?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요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까지도 용전산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형기성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별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수승이 깊은 곳에서 사도가 wherever 이러면 부영양화가 일어나면요 그리고 심 VIP에 비트 contract 그래서 그 점이 될 거에요 그리고 이 느낌으로 단면이 אומר 그리고 너무 좋아요